하나님 전하는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늘물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렸습니다. 우리 앞에 맡긴 것이 뚫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분하고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장로님 헌법재판관 출신 장로님 정문회 할 때 민주당 인간들이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창조론을 가르치면 안된다. 교육계는 진화론만 가르쳐져야 한다. 그도 그러고 김선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떠들어댔습니다. 이게 대형교회에 정신 차리고 큰일 났습니다. 대형교회가 방하게 생겼습니다. 광화문 예배만이 승리합니다. 이제는 교단 교파도 필요 없습니다. 광화문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곳에서 전국 광화문 전세계주일연합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한 그대로 기독교도 다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선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창호 장로님한테 창조를 가르치고 공선회를 반대하면 보수 기독교 우리 보고 텔레반주의라 텔레반 우리가 텔레반이랍니다.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입니다. 일어나요 열불러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민주당은 해체하라 김선회를 때려줘버라 물러가라 이래도 대형교회들이 가만히 있어요 대형교회는 망하는 거 이제 광화문과 함께하자는 건 다 망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은 광화문으로 나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만이 진실한 예배입니다 기뻐뛰세요 앙성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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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우리 보고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민주당이 떠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살인자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최고위원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박지원은 우리나라 품대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더 대통령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로는 안된다 말로는 안된다 행동으로는 가자 백병전으로 가자 백병전으로 가라 항전의지를 높여라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하나님께 신앙고백을 하고 십자가 군대가 앞장서서 백병전으로 나가야 저주를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고백 큰소리 하겠습니다 시작 찬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려에게 나시고 본리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당하신 나라리 우편에 앉아 계시라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세 번 크게 시작 믿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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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음이 드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하다 네 믿음대로 될지하다 아 진짜 열불나네 대역교에서 큰일 났습니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을 보고 탈레반이라면서 탈레반 그냥 안 놔둬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광화문 예배만이 저들의 악당들을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악당들은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해병대도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것들은 귀신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때려잡는 것은 성령의 불밖에 없지 인간의 혈기와 육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성령의 불이 오는 거예요 강화문의 찬양 불같은 찬양 참참참 오늘 불받읍시다 불같은 찬양 불같은 불을 갖추면서 강화문의 찬양 참참참 비에 흘리신 개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신령을 다치게 더 각오해서 불러요 모든 내게 듣기 어려운다 다같이 기다려라 영광의 주민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그래요 성령의 성령 성령불이야 아 성령의 성령은 내 성령불이야 난 전하세계광광의 벌리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불이야 아 성령의 성령은 내 성령불이야 난 전하세계광광의 벌리자 성령 참참참 참참참 들려오는 부안의 극독소리들 복음을 전파하려는 희생을 각오하려면 부안의 성령불이야 질의라 참기라 나 전하나 우리의 성령불 massa 유빈 나 전하세계광광에 학생의 방탄소리들 성령불 제기라 나 전하세계광광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버리자 성령 마지막 거짓자 버리자 성령 애플키 이것밖에 답이 없어 우리의 힘으로 누구도 안되고 오직 나의 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태연이라 큰 자가 내 앞에 무엇이냐 평지가 펜지하다 뭐 탈레반이라고 이 미친놈아 김성애 어 입 닥쳐 대형교회 교인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것도 민주당에서 192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보수 기독교를 탈레반주의자라고 입을 열었는데 저 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야 이거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가 지금 이 처닫고 앉았어요 오히려 이제 이제 광화문으로 다 나와야돼 모든 조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내일부터 광화문으로 다 나와야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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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한 목사들하고 상대하면 안됩니다 오늘따라 저희들 우린 극내리니까 불이 더운의 세계 아 정말 진짜 정말 아니 이런 소리 듣고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고 목사가 가만히 있다보니까 목사여 그런 인간들이 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전망의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한국교회 기독교 교인들을 다 살리고 있는 거여 저 가짜 목사님 때문에 되는게 아니라 야 이제 시끄러야 아니 홍덩명 목사님이 짓러버렸냐 홍덩명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빨리 나와 오고 와서 홍덩명 아내 그만 더 그러면 아니 중요한 게 안나고 난리야 김병호 목사님 때려 잡겠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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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54편 4절에 다윗이 인생에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돕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바보를 지으신 분이요 그러나 그분은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만약 하나님을 봤다 잘못된 걸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빌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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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아서 아멘 아멘 총갈들고 싸우자! 부딪혀서 싸우자! 말 같지는 않는다! 싸우자! 이 부분은 바로 광암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기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이라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불에 불을 붙이려면 부흥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 오영상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어리 없는 목사 오영상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화면에 보시고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의 일반인 그것은 해안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저 미친놈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을 안 가뜨리고 대통령을 타래하려고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평생 그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뒤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뒤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같지 못한 걸 우리가 말할 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놈들과 싸우는 겁니다. 왜 국회를 해산해야 하느냐 사람이 들어가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느냐 저 국회에는 짐승밖에 없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국회를 자각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저들 다 몰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간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짐승만도 못한 천놈들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제여사 함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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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벗고 가신 하나님 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대한민국을 전화하고 대한민국을 부러뜨리려고 대한민국을 부러뜨리려고 대통령을 발행하려고 저렇게 암에 맞춰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만으로 간 이제 저 주사과 저 국회의원군은 하나님께서 부른 척 조식을 원합니다. 지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부의 국사를 지켜주시고 우리 전부의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생일과의 욕기를 주셔서 소모자들을 아무안게 결과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안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민국 בנ Baum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빛습니다. 양옥 5장 16절의 의인의 간부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겠어요. 아무안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안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문제입니다. 범죄자가 여러분들 출마를 해서 출마 목적이 교육을 잘, 교육을 잘 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게 서울시 교육감의 출마 선언입니다. 때려잡아야 합니다. 보수가 훔쳐야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이제. 모든 분야가 다 윤석열 탄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들 저들이 이번에 국방부 장관 임명하는 것을 개혁령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 미친 것들이 개혁령을 먼저 꺼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저것들이 개혁령 선포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혁령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난 선포하라고 안 했어. 여러분들 다 준비는 하는 겁니다. 어떤 점. 아멘 아멘. 문재인도 개혁령 준비해놨잖아. 아멘. 군대의 목적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개혁령 선포하려고 모든 군대는 개혁령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 니가 도둑놈이 재발전이냐. 아멘. 자 우리 승리해야 될 줄넘이 시험해놔. 아멘. 많은 헌금이 필요하잖아 지금 이거 계속 싸울려면. 아멘 아멘. 어떡하냐고 그럼 나는. 아멘. 유튜브 뭐하는 거야 지금. 야 유튜브 많이 들어왔네. 아멘 아멘. 난 유튜브 5만 원이 뭐해. 10만 원씩 하라고 그래야지. 아멘. 유튜브 5만 원이 더운 날씨. 안 왔으니까 10만 원씩 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천 원씩만이야. 하여튼간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 계속 질까고. 내일 또 주일 연합념에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아멘. 아마 내일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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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보고 텔레반이냐 텔레반. 하아악. 이 자식들 텔레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그럼 이 시키들아. 아멘. 아유. 우리는 마귀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눈물 나게 불러봐요 눈물 나게.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호하여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요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주와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파위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며 신청에 찬양하세요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들이 지시며 주는 날을 손잡아 이끄시며 주의 길을 떠나시며 나의 생명을 못 잡으시며 내가 끝까지 내가 끝까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 죽도록 충청해야 생명이 밸류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원 나의 구세 저 흔들뿐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 여러분 생명의 멸류한 생명의 멸류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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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고생 둘불러 마지막 나의 아가니 불러봐요 나의 사랑 사랑이 나의 마음 나의 아가니 생명의 멸력 우리 모두에게 세워주 없어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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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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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이 더 많이 오시고 더 역사 있어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일 연합예배 때 제가 용산까지 뻗어나가야 돼요 이제 민주당이 기독교를 몰살시킨다고 정면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어디 교회 안에서 예배구하고 필요없어 전쟁터로 나와야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암동기력을 통증만하신 역사하시니 성령의 불이 임한 이곳에 놓인 전례 둔물을 닦으시고 승기를 확인시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멘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여다 아멘 아멘 함성 달성 손상대 대표님 오시